밍크 초코 디저트 먹방 안녕하세요 밍크티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초코 디저트 먹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초코 디저트 먹방 papa 초코 디저트 초코 다리로 findet 아삭아삭 녹기 전에 빨리 먹을게요 겨울에 만들어서 먹으라고 생각해요 Looks really good It's warm It's very delicious It's so delicious It's a lot of delicious It's delicious 아. 알겠지? 고기. 수박이 좋아. 조금 맛있는데. 아. 아. 수육. 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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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념치즈 희진 근데 이게 아주 맛있어요 음.. 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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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뼈는 초코넛을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귀엽다 오와 으아 오와 오와 오징어 아이스크림이 거의 다 녹았어요 아이스크림이 거의 다 녹았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맨날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계란 치즈소스 딱딱 치즈소스 치즈소스 오징어 계란 화이트 너무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롤 롤 "? 롤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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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육수 녹아가지고 안잡혀요 오늘 여러가지 초코 먹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